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생산품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추가된 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이러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져 장애인 표준 사업장 매출 확대와 장애인 고용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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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